야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 주인공 너무 사기적으로 강한거 아닙니까 뭐야 이게 그냥 툭툭 치면 다 죽어 아이 빨리 깨야겠다 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 아까 무슨 미션 같은게 떴었는데 올라가 그렇지 여긴 못 올라가네 어 여기로구만 여기로써 마스터급이라고요 제가 그쵸 제가 마스터급으로 잘하죠 알고있습니다 어디로 뛰어내려야되지 그냥 뛰어내려 남자 뭐있어 인생 그렇지 인생 뭐있어 그냥 뛰어내려 어 아잇잠깐 뭐야 뒤에있네 아잇 자꾸 뭐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왜그러지 여긴가 아잇 자꾸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미션을 모르겠네 미션을 모르겠네 미션을 모르겠네 아이고 어디다가 총을 쏠려 그러는 거야 지금 으응 이 자식이 말이야 아 매의 눈 아니 저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니까 뛰어내려 그냥 그래 넌 남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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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아 녹색 범위 안에서 수색하는 거라고요 아아 그래요 어이구 아야 어 저기 또 뭔가 엿듣기가 있는데 올라가 일단 올라가 야이씨 왜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걸려 어 아까 그 막 탐색하는 거 있었는데 E 버튼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었나 와 씨 나무에 이렇게 어 저기 초록색 있다 저기 초록색 있다 어 어디 있는 거지 안 보이는데 뭐 어 씨 차이점 초록색 범위 어? 뭐지? 뭐가 따라오네? 아 사람이구나 아 파살표는 블록 펴기 어? 발각되지 마세요 근데? 아이고 발각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죽여버렸네? 어? 아까 미리 아 그래요? 아까 미리 여기 다 정리해놨죠? 네 선견 지명 있네 아니 너 왜 자꾸 올라가는거야? 올라가지마 여기구만 자 영상 건너뛵시다 아이 이 게임 참 귀찮게 하는 게임이네 이거 어? 아까 다 잡아놨는데 이상하다 어? 뭐지? 아니 얘한테서 아이템을 훔쳐야 되는데? 어? 어? 어쩔 수가 없구만 빠트려서 죽이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트려서 죽이면 안되겠네 하아! 쩌아! 오케이 아 빠트려서 죽여서 열쇠를 못 얻을 뻔 했죠? 뭐야? 아 우리 친구 피투성이네? 우리 친구 좀 구해줍시다 난 이제 잠시 다 먹으러 올해 어떻게 할 거야? 왜 그러지? 이렇게 힘들었지? 네 또는... 그 자식을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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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버려? 이 자식은 아주 잔인한 자식이네 이런 사일러스 나쁜 자식 어? 어? 코를 잘라버렸네? 왜 코를 잘랐지? 여기다아 얘들아 야 야 내가 안갔는데 니가 거기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쑥쑥 미안하다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러 왔다 어? 어? 뭐지? 야씨 진행상황 괜찮아 괜찮아 다 실패해도 돼요 결국 메인만 깨면은 게임은 깨는 겁니다 에 서브캐스트는 에 그냥 서브캐스트일 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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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러스라고 난 얘가 사일러스라는 줄 알았는데 얜 벤자민이군요 벤자민이 약간 세미 명토를 닮은 것 같아요 어? 아 드디어 4명까지 모왔네요 1명만 더 찾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하나봐 그럼? 그럼, 그쪽으로 보내줄게요. 한 명만 찾으면 된다, 이제. 뭐야, 이거? 아까 막 적대하던 애들인데... 그쪽으로 보내줄까? 아... 아, 이씨, 너... 큰일 난다, 너네? 너네 큰일 난다? 어? 너네 큰일 난다? 한 번 봐준다. 나쁜 놈이 많아서 한 번 봐준다. 죽여버릴까, 그냥?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죽이면 안 되는 거였나? 죽이면 안 되는 거였나? 빨리 가라, 아저씨. 빨리 가라. 아, 영국의 왕림의 명성 장국, 존피케언. 아, 여기 있는 거 다 실존 인물이에요? 저거. 죽이면 안 되는 거였나? 죽이면 안 되는 거였나? 아, 여기도 안 되는 거였나?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였나?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였나? 아, 여기도 안 되는 거였나? 하하, 하하! 아무튼 나의 방식을 정말 좋아해서 듣고 있겠습니다. 제 이름은 안 되었고, 선생님. 제가 사퇴한 알맛어의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.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랩의 정보가 되었고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탐사하여 내가 스캇하지 못한 것입니다. 제 이름은 내 작업은 아니었고, 선생님. 저는... 이런 느낌을 잘 안 편하게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담... 하이담... 전할 수 없는 분야.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엘리자들이 가르쳐고, 쟈가 매우 매우 가게 되죠 마스터 핏캔은 몇주일까지 여기가 되죠 제가 정보부에 보낼 때까지 연락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걱정될об 제 권력들이 못먹었고, 이 자식들은 정신이 보기로 했죠 제가 유덕 차일드에게 애기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 형은 이런 죄가 없던 거에요, 너는 못 먹지 않죠 에드워드, 리더 감독님을 듣고 이제 우리 다 끝이 됐어요, 이 여자들이 거기 보게 되죠 너 칼들이 밀었어? 너 죽는다 그러다? 죽여서는 안 된다고? 아... 이렇게 어? 뭐야? 어? 아, 영국에도 협력자가 있다구요? 아... 하하, 막 이런 것도 벗고 시간이 왜 뜨는거지? 어? 시간이 왜 뜨는거지? 어? 된건가? 어이! 아아... 흠... 뭐야? 얘는 내 친구 아니야? 제 친구 아닙니까? 제 친구 아닙니까? 브라독의 정찰대를 습격하세요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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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? 우리 가자. 그리고 존 핍캔 함께해 갈 수 있죠? 가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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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우리 터빁 우리 터빁 우리 터빁